길채의 결정적이고 감성적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녀는 장현과 함께 가기 위해 오랫동안 추구해온 구원무를 포기했다. 그들이 밧줄을 묶고 떠나기 전 그곳의 주인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약속했느냐고 물었고 길채는 구원무에 대한 그녀의 애정을 존중하고 표시해주는 단 한마디에 서방 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장현에게 길채의 서부하인 가 되었느냐고 묻는다. 장현은 길채의 하인이 되겠다고 화답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자기 몫이라고 다짐한다. 이것은 길채에 대한 그의 애정의 확신을 나타낸다. 은혜와 종종은 그 후 길채를 찾아가 구원무와 길채의 관계를 치유하고 그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길채와 길채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별을 구하는 동안 그들은 구원무를 만난다. 그들 셋은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다. 길채는 장현이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구원무로 돌아온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길채를 기다리던 이장현은 길채와 구원무가 서로 미소짓는 모습을 보고 결국 떠나기로 한다. 그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장종은 이장현을 찾아가 길채유가 건네준 상자를 건넸다. 아내는 이장현과 유길채의 선물인 꽃신으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다. 유길채는 장현에게 순간 설레였던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만큼 당신을 믿거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저에 대한 짧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주세요. 장현은 꽃 신발과 편지를 강물에 던지며 아픔을 헤아린다. 그러면서 유길채는 이장현을 가슴 깊이 묻으며 당신의 감정을 상상할 수 없다. 내 마음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고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결국 이야기는 많은 불투명한 감정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양음은 뭔가 음모를 꾸미듯 눈을 부릅듯 눈으로 길채를 바라본다. 2년 뒤 선양에서 이장현은 수수께끼의 여자와 짝이 되어 그들 사이에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데 특히 푸른색 옷을 입고 대나무 모자를 쓰고 가면을 쓴 여성이다. 이장현과 푸른색 미스테리 여인의 관계와 가면은 새로운 이야기와 비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의 특별한 연결이나 비범한 능력의 표현일 수 있다.